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은 지난 금요일 경기도 용인 사회복지법인 영꽃마을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마스크 4만 5천 장을 이사장 원상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영꽃마을 이사장 원상스님은 BBS 불교방송의 마스크 후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BBS 불교방송은 경기도 안산의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YD와 ALP 글로벌로부터 마스크 10만 장을 후원받았고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연화원, 영꽃마을에 기증받은 마스크를 차례로 전달했습니다.